안녕하세요. 오늘도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조창인 작가님의 길 아홉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 드릴게요. 마주친 시선을 먼저 거둔 쪽은 날치였다. 고개를 돌렸음에도 잔상처럼 승우의 모습이 따라왔다. 시퍼렇게 멍이 든 눈두덩. 야구공을 물고 있는 듯 부어오른 볼. 터져 피가 맺힌 입술. 사내는 카운터에 앉아 담배를 꼬남은 채 쏘아보고 있었다. 영업이 끝났고 사내의 아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였다. 날치는 곧장 사내를 향해 걸어갔다. 때리지는 말라고 했잖아. 사내가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는 대받았다. 돈 처먹고 넘겼으면 끝이지. 왜 다시 와서 지랄이야. 그리고 달아날 생각만 하는 놈을 가만히 지켜만 보겠어 너 같으면. 날치는 사내를 향해 싸늘하게 웃었다. 이어 준비해둔 봉투를 카운터에 얌전히 내려놓았다. 사내가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날치는 재떠리를 집어들어 사내의 눈덩이를 향해 내리쳤다. 어이구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천 원짜리 몇 장이 고작인 봉투를 움켜진 채로 뒤탄 소구리에 바닥의 사내에 사타구니를 걷어차고는 중국집을 나왔다. 서너 발짝 뒤처져 걷던 승우가 말했다. 병원으로 가야 돼요. 알았어 인마. 날치는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올라탔다. 퇴근 시간과 맞물린 탓에 택시는 더디게 움직였다. 승우가 연신 눈을 깜빡이며 무릎을 흔들었다. 정신 사납다. 작작 까불어 대라. 삼촌. 승우가 푹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이었다. 중국집에 있는 동안 죽고 싶었어요. 지방울만한 놈이 별소리를 다 하는군. 연희가 걱정돼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연희는 괜찮아. 연희한테 가봤어요? 연희는 못했고 간호사한테 듣기만 했다. 어떻대요? 그저 그래. 이런 젠장. 날치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간 병원 근처에 얼씬되지 않았다. 물론 아홉 살 계집애를 따로 떠올린 적도 없었다. 벌써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은 아닐까. 어쨌든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 꾸며될 필요는 없었다. 승우가 터진 입술 주위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물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승우가 걱정돼서 온 거죠? 전혀. 그럼요. 이 녀석이 평생 날 기억할까 봐 그게 찜찜했다. 넌 앞으로 몇십 년을 살 테고 네 기억 속에 난 계속 나쁜 놈일 거 아니냐. 그 기분이 정말 지랄 같았다. 길가에 돌뿌리처럼 승우가 마음에 걸리긴 했다. 하지만 아주 미미한 순간이었다. 대부분 날치는 승우의 존재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삼촌은 늘 마음과는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택시가 정체 구간을 지나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흩뿌리던 빗방울은 제법 사나워져 있었다. 내 원망 많이 했냐? 조금요. 연휴 때문을. 달리 방법이 없었어. 아주 버릴 작정은 아니었다고. 예상보다 돈 마련이 어려워 늦어졌을 뿐이다. 개미 속눈썹에 붙은 눈꽃 같은 양심의 가책이 발동했을까. 벼룩에게는 사실 낯짝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겠지. 날치는 두 손으로 얼굴을 푹푹 문질렀다. 삼촌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무슨 근거로 삼촌을 믿거든요. 자신의 말을 확신시키기라도 하는 양 승우가 날치의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길고 예리한 그 무엇에 가슴팍을 관통당한 기분이었다. 승우를 빼낸 진짜 이유를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날치는 서둘러 승우의 손을 걷어냈다. 믿음의 다음 순서는 배신이다. 배신은 믿음의 그림자와도 흡사하다. 믿지 않는다면 배신당할 일도 없다. 승우가 다시 입술 주위를 만졌다. 많이 아프냐? 이빨이 흔들거려요. 사장님한테 사흘 내내 맞았어요. 대신 이마빡 터뜨리는 걸로 복수해줬잖아. 승우가 잠옷 심각한 낯으로 날치를 바라보더니 인의 표정을 바꿔 달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있었어요. 아주 좋은 일. 중국집 손님은 근처의 상인들이었다. 승우는 그들에게 엄마 사진을 보여주었단다. 자장면을 옮기고 단무지 그릇을 치우면서 그 중 한 사람이 엄마를 알아봤다는 것이다. 시장 끝에 빌딩이 있는데 그 앞에서 엄마를 봤대요. 거짓말이야. 널 놀리려고 한 말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봤다고 했어요. 빌딩 앞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아저씨거든요. 날치는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다. 승우를 빼낸 것은 날치 자신의 의지였다. 승우의 처지가 가련했던 것도 승우 엄마의 부탁에 등이 떠밀린 것도 아니었다. 물론 승우 엄마로부터 돈은 받아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목적이었다. 돈은 찜질방에서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데 사용했다. 승우가 필요했다. 산에 이마빡을 터뜨리는 일을 감수해야 할 만큼. 고시원도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언제까지 떠돌이 도망자로 지낼 수는 없었다.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뜻대로 대어준다면 더 이상 쫓기는 일은 없으리라. 승우와 승우 엄마. 승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는 손을 내밀면 닿을 듯 가까이 있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핸드폰에 입력된 번호만 누르면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날치에 관심 바뀌었다. 아니, 오히려 막아야 할 일이었다. 제 엄마를 찾는 순간 승우는 소나기를 벗어난 새처럼 날아가리라. 더는 날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승우가 다시 무릎을 흔들어댔다. 이젠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연희한테 빨리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오줌도 마음대로 못 늘어가게 해서 연희 얼굴을 보고 빌딩 앞에 가서 엄마를 기다릴 거예요. 괜한 시간 낭비야, 인마. 설사 과일가게 주인 말이 맞다고 해도 네 엄마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되죠. 말해놓고 승우는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덮었다. 마치 자신의 결심을 격려하려는 듯이. 병원에 거의 도달할 줌 날치는 물었다. 너희 엄마가 연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어? 승우는 선뜻 대꾸하지 않았다. 정말 그렇다면 넌 쪼다야, 인마. 택시에서 내려 절룸절룸 바삐 걸음을 옮기던 승우가 돌아보았다. 알아요, 삼촌. 하지만 지금은 그 수밖에 없어요. 승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납덩이라도 삼킨 양 가슴이 답답해졌다. 날치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제 5장 자신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단다. 할아버지의 말 그대로 따르고 싶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 연희를 보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모든 게 승우의 잘못인 듯하다. 연희는 고장난 로봇 같다. 연희의 몸 곳곳에는 전선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다. 이름을 불러도 연희의 눈은 열리지 않는다. 두 손을 힘주어 쥐어도 마찬가지다. 수리하기 전 배터리를 빼놓은 로봇처럼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을 뿐이다. 푹 꺼진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핏기 없는 얼굴 전체를 광대뼈가 다 차지한 듯하다. 파란 핏줄이 선명히 드러난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다. 머리 속에 살던 병균들이 이제 몸 곳곳으로 옮겨다니며 연희의 살을 다 파먹은 것일까. 연희의 진짜 모습은 사라지고 후 불면 날아가 버릴 듯 연희의 껍질만 남아있다. 사흘 전 마지막 면회 때만 해도 이 지격은 아니었다. 승우를 향해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승우의 이야기에 눈을 깜짝여 듣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중환자실 간호사 누나들이 말했다. 우리가 흔들어 깨울 때는 꼼짝도 않더니 오빠만 보면 의식이 돌아오네. 그런 연희가 얼마나 기특하고도 고마웠던가. 이제 오빠도 소용없는가 보다. 불러도 손을 만져줘도 연희는 깊은 잠에 빠진 양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연희는 죽어가고 있다. 연희는 저 혼자 하늘나라로 가려는 모양이다. 울고 싶다. 소리내어 엉엉 울고 싶다. 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승우는 일부러라도 슬펐던 기억을 생각해내려 애쓴다. 중국집에서 갇혀 지낸 사흘은 지옥 같았다. 승우는 연희를 생각하며 지옥을 견뎠다. 연희에게는 중환자실 자체가 지옥이었겠지. 욕먹고 매맞는 일은 없어도 연희의 지옥은 승우보다 훨씬 지독했을 것이다. 더 많이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으리라. 승우는 다시 연희의 이름을 거푸 불러본다. 연희야 연희야 제발 매마디 대답이라도 해줬으면 아니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줬으면 좋으련만 승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침대에 묻는다. 두 손으로 연희의 손을 감싸진다. 기도를 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밖에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연희를 살려주세요. 거기까지다.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 기도의 통로를 커다란 바위로 막아버린 느낌이다. 머릿속에는 온통 억울하다는 생각들로 가득하다. 닿을 듯 가까이 있는 엄마다. 아주 많은 길들을 지나쳐왔다. 힘들었지만 곧 만날 수 있다. 엄마가 연희의 마지막 희망이고 엄마는 곧 달려와 연희를 만져줄 것이다. 엄마를 보면 연희는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다. 그런데 엄마를 알아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면 어쩌란 말인가. 승우는 이제 막 말을 배운 아이처럼 더듬더듬 중얼거린다. 네가 하늘나라로 가면 오빠도 따라서 갈 거야. 오빠한테는 너밖에 없어. 알잖아. 혼자선 못 살아. 살고 싶지 않아. 눈을 뜨고 다시 연희의 얼굴을 쳐다본다. 억울하다.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같은 말을 되낸다. 왜 이렇게 엄마가 미울까? 아빠는 무슨 까닭으로 맥없이 죽어버린 걸까? 어른들은 어쩌자고 자기들 생각에만 골똘할까? 연희는 도대체 왜 고치지도 못할 병에 걸려 죽어가는 걸까? 연희야, 엄마가 올 거야. 그러니까 기운 차려야 돼. 네가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오랜만에 만나는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어선 안 되잖아. 승우의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 연희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히는 듯하더니 이내 뺨을 타고 미끄러진다. 눈물이 흘러내린 흔적만 가느다랗게 남는다. 승우는 아랫입술을 힘껏 깨문다. 난 울지 않아. 연희를 그냥 놔둘 수 없어. 예, 그만 나가줘야겠다. 수간호사님 오시면 난리 난다. 정해진 면회 시간이 아니다. 사정하는 승우를 중환자실로 들여보내준 간호사 누나다. 착한 누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없기에 일어선다. 돌아서기 전 승우는 연희의 창백한 얼굴에 남아있는 가느다란 눈물 자국을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죽지마. 죽으면 안 돼. 바보야. 기다리는 일은 언제나 힘겹다. 개미가 굴속의 모래를 밖으로 물어나르는 것과 비슷하다. 개미는 쉬는 법이 없다. 힘들어도 참아야 먹이를 저장하고 알들을 보호할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오래 기다리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또 기다림의 시간을 쉽게 흘려보내기 위해선 초조하게 굴어선 안 된다. 기다리는 사람조차 잊어버리고 있어야 한다. 한 마리 개미가 제 머리통만한 모래를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알면서도 머릿속에는 엄마와 연희의 생각이 가득하다. 날마다 하늘나라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연희다. 연희가 죽어버리면 승우와 엄마의 관계도 영원히 뚝 끊어져 버릴 듯한 느낌이다.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리라. 엄마와 연희 그리고 승우 셋 모두에게 허락된 시간은 별로 없다. 그게 기다림보다 한결 참기 어렵다. 중환자실 간호사 누나는 병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라고 했다.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만 있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누나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승우 역시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다. 연희는 쉽사리 죽지 않아요. 고집불통인 연희다. 승우는 연희의 고집을 거의 꺾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승우가 싫어하는 일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연희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나라로 가게 된데도 연희는 결코 승우 몰래 가버리진 않을 것이다. 다시 사흘 낮과 사흘 밤이 흘러갔다. 첫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둘째 날은 종일 비가 내렸다. 오늘은 귀가 아프도록 춥다. 승우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빌딩 앞에서 보내고 있다. 하루에 두 차례 연희를 면회하러 병원을 다녀오는 것 외에는 엄마를 기다린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오뚝 선 채로 혹은 건물의 양쪽 출입구 사이를 서성이면서 배가 고프면 초코파이와 초코우유를 사서 건물 계단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먹는다.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몇 번 엄마와 비슷한 모습에 깜짝 놀라긴 했다. 술래에 들키지 않으려고 더 꼭꼭 숨어버린 듯 엄마는, 엄마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은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오늘은 틀림없다고. 주문을 외는 마법사처럼 승우는 수없이 속말을 중얼거린다. 상점들 여기저기서 철문을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밤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승우는 길 건너 공중전화 부스로 다가간다. 삼촌의 핸드폰 번호를 누른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차례는 전화를 걸어라. 삼촌의 말에 승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세상에서 삼촌만이 승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삼촌, 승우예요. 어디냐?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라. 그걸로 끝이다. 매번 똑같다. 삼촌은 원래 그렇다. 성격이 무지무지 급하고 마음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승우는 다시 건물 앞으로 돌아온다.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이다.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엄마를 본 것은 가게 문을 닫고 열 쯤이었다. 문을 닫을 시간에 엄마는 건너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튿날 아침 첫 손님으로 과일을 사러 오곤 했다는 것이다. 확실하냐는 승우의 물음에 아저씨는 대답했다. 장사꾼은 말이다. 마수거리 손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 법이란다. 승우는 마음 먹는다. 아저씨가 말한 때보다 앞뒤로 한 시간 정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민수형이 두 손에 든 종이컵 중 하나를 내민다. 열무차야 마셔봐. 속이 따뜻해질 테니. 민수형은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 아들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 방학이라 아버지를 돕고 있다. 가게 일이 한가해지면 민수형은 승우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곤 한다. 민수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커피를 마신다. 종이컵에 더운 김이 안경에 서려 있다. 승우는 안다. 민수형이 정말로 보고 싶은 건 하늘이 아니다. 한 달 전 떠나갔다는 여자친구 이리라. 왜 헤어졌느냐는 승우의 물음에 민수형은 지금처럼 하늘을 쳐다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승우는 민수형처럼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며 묻는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흔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읽혔지. 사회의 구성요소가 사람이므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로빈슨 크루소는 혼자서도 살았잖아요. 그건 살았다고 할 수 없어. 억지로 사라졌을 뿐이지. 민수형의 말에 의하면 혼자 사는 건 억지로 산다는 뜻이다. 억지로 산다는 건 쇠줄에 묶인 채 서커스단을 따라다니다 죽고 마는 원숭이랑 비슷하다. 그렇다면 둘이 여럿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서로서로 상대방의 목에 묶인 쇠줄을 풀어주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를 면하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이라... 민수형은 승우를 향해 빙긋이 웃고는 덧붙인다. 사는 건 어쩌면 혼자라는 생각과 싸워나가는 과정에 불과할지도 몰라. 민수형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모르면 모를수록 혼자라는 느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테니까. 벌써 9시가 넘었구나. 오늘 밤에도 기다릴 거니? 네. 추우면 가게 안으로 들어와라. 승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형은 승우의 어깨를 툭 치고는 길을 건너간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일까. 거리는 텅 비어있다. 건물에 주렁주렁 매달린 간판의 불은 거의 꺼진 채다. 안마시술소 간판만이 주홍빛을 어두운 하늘을 향해 뿜어내고 있다. 강원도에는 이틀째 폭설이 내렸다고 한다. 강원도보다는 나은 셈이다. 하지만 아래턱이 덜덜 떨릴 만큼 춥다. 춥고 추워서 승우는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여름날 수리삼동 가파른 비탈길을 뻘뻘 땀을 쏟으며 오르던 일. 겨울이면 뜨거운 물을 담아 수건으로 감싸 품에 안았던 페트병의 온기. 집을 떠나오기 전 잡동산이를 태우려 피워놓았던 모닥불. 그리고 승우의 언 손을 녹여주던 엄마의 겨드랑이. 몇 시나 되었을까? 시간을 물어볼 사람조차 지나지 않는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밤새워 기다릴 자신이 없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가 끊어지기 전에 일어서야겠다. 어쩌면 지금쯤 연희가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승우는 마음이 급해진다. 연희는 닷새째 혼수상태였다. 식물인간이 된 거라고 삼촌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었다. 삼촌이 연희를 직접 보지 못한 탓이었다. 연희는 몹시 지쳤고 깊이 잠들었을 뿐이다. 때가 되면 반짝 눈을 뜰 것이다. 바로 엄마가 연희의 손을 만져주는 그 순간. 엄마 생각을 하지 않으려 승우는 노력한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오히려 엄마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안달을 부리면 더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또각또각 시장을 가로질러 난 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다. 가게들 모두 문을 걸어잠근 탓에 길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승우는 점퍼기 속에 파묻은 얼굴을 뺀다. 계단과 엉덩이 사이에 놓인 신문지가 바스락거린다. 어둠만큼 짙은 발목을 덮을 듯 긴 코트를 입고 있다. 엄마가 아니야. 승우는 다시 귓속으로 얼굴을 묻는다. 검은 옷을 입은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엄마는 화려한 색을 좋아했고 분홍색이거나 노란색이 대부분이었다. 연희가 분홍색 모자를 원했던 이유를 승우는 비로소 짐작한다. 엄마를 닮고 싶었던 것이다. 또각또각 시장 입구를 빠져나온 발자국 소리가 승우 앞을 지나치고 있다. 승우는 고개를 든다. 저편에서도 승우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드러난다. 아주 짧은 순간 얼굴은 이내 어둠 속에 묻힌다. 그러나 승우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는 얼굴이다. 아, 마침내 엄마가 온 것이다. 승우는 두 눈을 힘껏 감았다 뜬다.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 놀라지 말아야지. 이미 백번도 천번도 더 꼽은 꿈인걸. 벌떡 승우는 일어선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 깔고 앉았던 신문지를 휙 어디론가 데려간다.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엄마! 외쳐 불러야 한다. 하지만 목소리는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두레박처럼 점점 아득해진다. 절름절름 승우는 엄마의 뒤를 쫓는다. 엄마! 엄마! 막 건물 안으로 들어서려던 엄마가 돌아본다. 누구니? 엄마는 승우를 알아보지 못한다. 엄마 탓이 아니야. 승우는 생각한다. 가로등을 등져 자신의 얼굴이 어둠에 잠긴 때문이라고. 승우예요, 엄마! 마법사의 마법에 걸린 양. 엄마는 얼어붙는다. 어서 아른 채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엄마는 동그랗게 눈을 뜬 채 승우를 바라볼 뿐이다. 사진 속의 엄마처럼 보루물을 만들며 웃지도 않는다. 바람이 엄마의 머리칼과 목에 두른 머플러를 흔들어댄다.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고 승우는 시간의 강물을 따라 두둥실 아주 먼 곳까지 떠밀려간 듯하다. 아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가 죽어버렸고 엄마와 승우는 죽어버린 시간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쓱 올리며 엄마가 말한다. 네가 여기에 웬일이니? 엄마의 목소리는 네가 해서 멈칫했다가 여기에에서 커지는 듯 싶더니 다시 잦아들었다. 여기에가 엄마에게는 뭐 그리 중요할까? 승우는 서운하다. 엄마는 승우의 서운함은 당장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벌써 서울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누구한테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엄마가 가볍게 고개를 흔든다. 여기 쭉 있었어요. 여기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부산에도 강원도처럼 폭설이 내릴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니? 엄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시한 문제예요. 승우는 속마를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미 승우의 마음은 바람이 빠져나가 쭈글쭈글해진 풍선과도 같다. 좁은 병 속에 갇힌 채 깊은 바다 밑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듯도 하다. 그냥 푹 주저앉고 싶다. 엄마를 똑바로 쳐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런 자신이 승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마가 서운이의 외삼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네 아빠가 보냈니? 엄마가 가장 듣고 싶어 할 거라던 연희의 마음이 떠오른다. 하지만 승우는 달리 말한다. 엄마, 난 잘 지냈어요. 하지만 연희가... 엄마의 낫고 더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난 잘 지내지 못했다. 아빠한테 그렇게 전하렴.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죽었어요. 엄마는 놀라지 않는다. 스스로 놀라지 말자고 결심이라도 한 듯하다. 굳게 입을 담은 채 지나쳐온 어두운 길을 쳐다볼 뿐이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걸까. 승우는 망설이다 입을 연다. 연희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해요. 연희도 같이 온 거니? 네, 하지만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엄마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엄마는 좀처럼 대꾸하지 않는다. 연희가 아파요, 엄마. 원래 잔병 치레가 많던 아이였지. 감기나 몸살 같은 거랑은 달라요. 지금은 많이 아파요. 여기서 긴 얘기를 할 수 없구나. 난 지금은 일을 하러 가는 중이란다. 늦었다. 기다리겠어요. 아침 10시에나 끝날 텐데. 문제 없어요. 그러지 말고 10시에 다시 만나자. 잘 곳은 있니? 그럼요. 하지만 엄마. 승우는 엄마에게로 한 발 다가선다. 정말로 연희가 많이 아파요. 어디가, 왜, 얼마나 아프냐고 엄마는 묻지 않는다. 벌써부터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그래서 딱히 궁금할 것 없다는 듯. 연희는요? 죽을지도 몰라요. 울컥 목이 메어 온다. 승우는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찔러넣는다. 옷에서 동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승우는 도로 손을 뺀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더러 어쩌라고. 한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긴 메아리가 되어 승우의 가슴에 울려 퍼진다. 연희를 엄마가 만나줘요.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고 했잖니. 이번에는 승우가 조금 전 엄마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인다. 지금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10시다. 알았지? 엄마는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서너 발짝 떼어놓더니 곧 돌아온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승우는 속마를 중얼거린다. 엄마는 핸드백 속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승우의 손에 쥐어준다. 엄마의 손은 따뜻하다. 따뜻한 손으로 힘껏 승우의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손은 서둘러 멀어진다. 승우는 바라보지 않는다. 아니다. 엄마의 뒷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 옛날처럼 푹 고개를 숙인 채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만 듣는다. 또각 또각. 아, 듣기 싫어. 승우는 도리지를 친다. 더 이상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건물 꼭대기에 매달린 유일하게 불을 밝혀둔 안마시술소 간판이 먼 바다 조각배처럼 위태롭다. 그리고 승우 자신이 조각배가 되어 폭풍의 바다에 떠있는 느낌이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엄마. 내일은... 내일은... 10시를 막 넘어선 시각이었다. 날치는 건물의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승우가 쓰러져 있던 곳이었다. 거기에서 만나기로 제 엄마와 약속을 했단다. 승우는 제 엄마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겁을 냈다. 이미 두 번씩이나 만난 적이 있는 날치였다. 그럼에도 맥없이 놓쳐버리진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잃었다. 날치 스스로 마음이 캥기는 탓일까. 승우 엄마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후 한 차례 통화를 했다. 승우의 소식을 묻는 전화였고 승우가 서울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승우 엄마는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고 대물었다. 절박한 항의로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마저 느껴질 지경이었다. 어쨌든 날치는 승우의 뜻이었다는 말로 간단히 정리했다. 그것으로 끝. 승우 엄마는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승우 엄마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날치가 신경 곤두세울 일이 아니었다. 날치의 계획은 순조로웠다. 브로커가 제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일주일 안에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겨울이 없는 나라를 향해. 날치 스스로 어렵사리 찾아낸 브로커였다. 미랑이 아니었다. 따라서 춘자와 표정수에게 당한 일이 반복되진 않으리라. 브로커에 의하면 부산바닥에서 미랑은 완전히 끝났다. 위조 여권을 만들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문제는 역시 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다. 조직과 단판을 짓는 도리밖에 없었다. 승우를 앞세울 생각이었으므로 승우와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새벽 3시쯤이었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승우는 낫고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나 아파요. 삼촌이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자식이 누굴 흑사리 껍데기로 하나. 귓사대기라도 후려쳐야 속이 후련할 텐데 곁에 없는 게 한의로군. 생각하면서도 날치는 승우에게로 갔다. 이유는 분명치 않았다. 이유를 따지고 들자면 그따위 부탁으로 몸을 일으킬 날치가 결코 아니었다.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승우의 기진한 목소리 이상에 날치 내부에 울려퍼지는 그 무엇. 외면하였다가는 날치 자신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 무엇. 그렇다. 언제부터인지 그 무엇이 날치 속으로 들어왔다. 그 무엇으로 인해 내부가 헐거워지고 구멍은 점점 확대되는 기분이었다. 승우는 계단 입구에 공처럼 뭉클인 채 모로 쓰러져 있었다. 어깨를 흔들자 승우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볼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었다.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승우에게선 대꾸가 없었다. 날치 역시 더는 묻지 않았다. 다만 생각했다. 상처받고 넘어지는 쪽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 거라고. 날치는 승우를 업고 고시원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을 때 승우의 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하고 옷을 벗겼다. 처음으로 승우의 왼쪽 다리를 봤다. 수수깡처럼 마른 다리. 병신. 찐따. 절름발이라고 비아냥됐던 바로 그 다리였다. 승우는 밤새 끙끙 알았다. 침대를 내준 날치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거나 토막잠을 잤다. 문득문득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우라통이 치밀었다. 아주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눈을 떴을 때 승우는 이미 옷을 다 챙겨입고 침대에 걸터 앉은 채였다. 퀭한 눈빛으로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향해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듯한 눈빛. 소리 없이 울고 난 뒤의 눈빛이 저럴지도 몰랐다. 여론 좀 내렸냐? 날치의 물음에 승우는 엉뚱한 대꾸를 했다. 엄마는 바빠요. 바빠서 연희를 만나 줄 수 없나 봐요. 날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승우가 엄마를 찾아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승우 엄마의 태도가 그런 식이라면 날치 편에서 승우를 조정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리라는 판단이었다. 연희가 많이 아픈데 엄마는 믿지 않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자식아. 승우는 보일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걸음을 떼어놓는 듯하더니 풀썩 주저앉았다. 제 엄마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서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뒤집힌 풍뎅이가 버둥대는 꼴이었다. 제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승우를 날치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젠장. 빌어먹을. 재기를.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분노가 들끓어올랐다. 그냥 자빠져 있어. 남의 가정사라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당장 내 코가 석자라고. 날치는 스스로를 향해 줄기차게 혀를 쳤다. 그러나 날치 내부에 자리 잡은 그 무엇이 다시금 꿈틀거렸다. 승우를 침대에 눕히고 승우를 대신해 밖으로 나왔다. 10시 31분. 승우는 10시 정각이라고 몇 번씩이나 확인해줬다. 3년 만에 만난 아들과의 약속조차 까맣게 잊을 만큼 바쁜 걸까. 그런 엄마라면 기다릴 가치조차 없다. 돌아가자. 30분을 기다렸으면 날치로선 할 만큼 한 셈이었고 어차피 어느 순간 인사도 없이 헤어질 아이였다. 날치는 가래침을 내뱉었고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승우 엄마였다. 날치는 미리 봐둔 찻집으로 승우 엄마를 이끌었다. 승우 엄마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날치를 쳐다보더니 그도 잠시 뿐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럴만도 하겠다고 날치는 혀를 쳤다. 승우 엄마가 무슨 일로 밤을 지새웠는지 굳이 물을 것도 없었다. 테이블에 놓인 두 잔의 차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길고 짧은 한숨을 토해내던 승우 엄마가 입을 열었다. 외판원이라도 상대하듯 건조한 목소리였다. 용건을 말씀하세요. 승우가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편이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어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승우 엄마가 으쓱 어깨를 들어 보였다. 계속하세요. 연희가 죽을 병이라고 합디다. 죽기 전에 엄마를 꼭 한번 봐야겠다고.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도망쳐 나왔다더군. 오로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애들이 당신을 찾아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왜 자신이 목이 메는지 날치로선 모를 일이었다. 웃기는 노릇이었다. 자신을 향해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날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건물 앞에서 승우는 사흘 밤낮을 서 있었죠. 다리 병신인 주제에.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은 단 몇 분 만에 등을 돌려 가버렸죠. 아이는 밤새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았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는 건 아니었다. 어쨌든 이제 선택은 승우 엄마의 몫이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이따금씩 한숨을 내쉬었고 습관처럼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날치는 화가 치밀었다. 더 이상 예의를 갖춰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다. 왜? 아이들을 버렸는지. 난 모르지. 그렇지만 어렵사리 찾아온 아이들 그리고 죽어가는 딸의 마지막 소원조차 외면한다면 당신은? 승우 엄마가 날치의 말을 가로챘다. 내 마음은 뭐 편한 줄 알아요? 어련하시겠어. 날치는 속말을 중얼거렸다. 승우 엄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사이 김광석의 노래 서른 지음해가 시작되었고 끝이 났다. 노래를 듣는 동안 날치는 자신의 현실로 돌아갔다. 해가 바뀌면 서른이었다. 서른이라니. 벽에 머리라도 쳐박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 서른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승우 엄마가 긴 한숨을 토해냈다. 난 새 출발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자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엄마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요? 내 속으로 열 달을 품었다 낳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치는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 무슨 대먹지 못한 경우란 말인가. 친엄마가 아니라니. 친엄마도 아닌데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맨 승우는 도대체 뭔가. 승우가 알고 있나요? 제 아빠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모를 테죠. 그래. 몰랐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먼 길을 걸을 수는 없었겠지. 허탈감이 먼저였고 이어 분노가 밀려왔다. 자신의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가는 계집애 소원도 못 들어주겠다는 거요? 낳은 적이 있다면 키운 정도 있는 법이에요. 나라고 아이들하고 정떼는 게 쉬웠겠어요? 그 잘난 정에 다시 얽매이는 게 두려워요. 짐작하겠지만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처지예요. 아이들을 건사할 형편이 못된다고요. 승우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희망이라고. 엄마가 연희를 만나주면 하나뿐인 동생이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승우가 그 말을 할 때 날치는 비웃었다. 철닥선이 없는 헛소리라고 단정했다. 승우의 심정 따위는 관심 바뀌었다. 승우의 말을 그대로 옮긴 지금 날치는 비로소 희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었다. 13살짜리 아이가 지니고 있는 희망의 무게가 가슴 묵지근하도록 생생하게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분명히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알고 나면 그 멍청한 놈도 허튼 기대 따위는 하지 않을 테니까. 날치는 일어섰다. 이런 되먹지 않은 상황에 발을 담근 자신이 싫었다. 해당초 모른 척했어야 옳았고 그게 자신의 정직한 모습이기도 했다. 날치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연희는 승우의 친동생 맞소? 승우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주었다. 젠장, 재기를 빌어먹을 엄마는 말이 없다. 연희는 눈을 뜨지 않는다. 눈뜨지 않는 연희의 손을 엄마는 오래 잡고 있다. 아무 말 없는 엄마지만 연희의 손을 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연희의 모습이 너무 변해서 엄마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승우는 걱정이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연희는 승우도 깜짝 놀랄 만큼 변해 있었다. 이제 연희 스스로 그만 하늘나라로 가려는 듯하다. 역전의 가능성, 마지막 희망조차 모두 사라져버렸을까. 너무 늦게 엄마를 찾은 탓이라는 생각에 승우는 괴롭다. 연희의 귓가에 속삭인다. 연희야, 엄마가 오셨어. 눈 떠. 눈꺼풀을 열어 엄마를 봐야 하는데 그래야 기적이 찾아오는데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다시 연희의 귓가로 입을 가져간다. 눈 떠. 눈 떠서 엄마를 봐야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연희 자신과 엄마를 위해서도. 연희는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일까. 늦게 온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뚝, 엄마의 눈물이 연희의 손등에 떨어진다. 승우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고개 숙인 채 엄마와 연희의 손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연희를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한테는 당하지 못하겠지. 겨우 오빠인걸. 낳고 키운 엄마와는 다르잖아. 엄마는 승우보다 훨씬 슬플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함부로 슬픈 표시를 드러내선 안 돼. 승우는 연희의 앞머리를 가만히 어루만져본다. 연희가 모자 타령 뒤에 했던 말이 떠오른다. 빡빡 대머리라서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떡해. 괜찮다. 빡빡 대머리는 아니다. 약을 먹지 않는 동안 머리카락이 까칠까칠할 정도로 자라 있다. 냄비 뚜껑을 덮은 듯한 수술 자국도 엄마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가려진 채다. 연희의 손등에 다시 눈물 한 방울.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마한테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엄마가 말해봐요. 눈은 못 떠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승우다. 연희가 눈과 입을 닫아버린 그 순간부터 내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연희야 하고 여전히 엄마는 침묵 속에 있다. 하지만 엄마와 연희 사이에는 승우가 모르는 어떤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통해 엄마는 수많은 이야기를 연희에게 건네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희 시간 다 됐어요. 그만들 나가주세요. 간호사 누나의 말에 하나 둘 보호자들이 통로를 따라 병실을 나간다. 엄마는 뒤늦게 마음이 급해진 듯 입을 연다. 연희야, 이곳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다. 연희야, 어쩌자고 이런 꼴이 된 거니 가늘게 흔들리는 연희의 속눈썹이 보인다. 착각이었을까 승우는 연희의 얼굴을 향해 허리를 숙인다. 속눈썹은 세올, 네올, 엉겨붙어 있다. 감긴 채 그대로다. 하지만 승우의 눈에는 보인다. 엄마를 향해 손사래를 치는 연희 모습이 중환자실을 나온 엄마는 화장실을 찾는다. 눈물로 얼룩진 화장을 고치고 싶은 듯하다. 아니면 승우에게 들키지 않는 곳에서 더 울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승우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배낭을 가져온다. 배낭 속에는 삼촌이 넣어둔 서류 봉투가 있다. 봉투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봉투를 잘 간수해야 한다는 삼촌의 말만 기억하면 된다. 화장실에서 나온 엄마가 승우의 등에 매달린 배낭을 바라본다. 한참을 배낭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엄마가 긴긴 한숨을 토해낸다. 네, 조창희님의 길 아홉 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편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낭독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부분이 두 번 중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자꾸 실수를 하면 이게 또 버릇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주의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based on Twitch strength in cultivkey. Athens and devoirished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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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